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잠 못 주무시는 우리 염승환이 담임이 또 나와 계십니다. 잠을 안 자는 거죠. 잠을, 그렇죠. 거의 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시죠, 요즘도? 네, 잠은 일찍 자요. 아, 일찍 주무시는군요. 네, 저녁 7시부터 주무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혀 안 받아줘. 기대도 안 해요, 이제. 여미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볼 텐데 대략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어떻게 뭐 하나 리포트 보고 들어갈까요? 네, 오늘 나온 거 중에서는 4월 20일 날 페이스북 있잖아요. 4월 20일? 네, 그날 메타 퀘스트 게이밍 쇼케이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수의 가상현실 게임들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NH투자증권의 이규하 연구원님이 오늘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요새 오늘 물론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일단 이런 게임들이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XR 확장현실 관련된 기업들로 주목해보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스에서 매년 개최하는 쇼라고 합니다. 이게 이번 온라인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2021년도에는 기존 게임들을 업데이트한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신규 VR 게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게임 있잖아요. GTA. GTA? 네, GTA 산 안드레아스하고 GTA가 저거 아니에요? 드라이빙?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 GTA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Great, Thief 아, 도둑? 대도둑? A가 뭐지? A는 저도 모르겠네요. 드라이비티프야? 티프 맞아요. 그 깡패 같은 놈 하나 나와서 이런저런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선 할 수 없는 못된 짓들을 아, 내가 아는 그 게임이 아니구나. 사람 패고 뭐 이렇게 차 훔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들이 이제 VR 형태로 또 나오나 XL 기기 이쪽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20일 날 한번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보자. XL 기기 우리나라 또 업체들 중에서 또 메타 플랫폼 이쪽 VR 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가 그 자동차가 오토가 맞는 모양입니다. 오토예요? 차량 절도. 차량 절도. 위대한 차 도둑. 뭐 이런 느낌이라는 모양인데요. 저도 잘 몰라요. 게임을 안 해갖고 저도. 아니 뭐 3개 중에 2개 맞췄으면 뭐 인정해야지 뭐. 난 그랜드인 줄 알았어. 아마 이게 저 19세 미만 안 되는 게임일 겁니다. 그랜드 투어 뭐. 아. 아. 그랜트 투이스모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그 게임 있잖아. 그게 아마 저 EA 스포츠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제 VR로 하면 실감은 좀 나겠군요. 굉장히 좀. 그런 신작 게임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XR 기기도 또 아마 공기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제 20일날 한번 어떤 내용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당시에 시작했는데. 당시에 했습니다. 워낙 안 좋다 지금. 지금 오늘. 미국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네. 코스피가 0.77% 정도 지금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21포인트. 벌써요? 약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73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8.78포인트. 0.9% 하락 종목 수가 좀 1,000개가 넘을 정도로. 그럼 일단 오늘은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어제 진짜 좀 정리하려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너무 없었어. 뭘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뭘 해도. 뭘 해도 좀. 좀 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어제까지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어제까지. 정프로. 정프로가 어제 진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즘에. 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일단 출발은 굉장히 좀 안 좋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0.5% 엘지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2% SK아이닉스가 1.7%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거의 한 5% 가까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성장주 안 좋네요. 오늘은 이제 미국 어제는 성장주가 좋았는데 오늘 이제 정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 안 좋은 장에서 좀 좋아 보이는 일단 기업은 고려아연이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아연 재련 수수료라든가 또 실적 추정치 같은 것들이 막 상향 조정되면서 증권사들에서 목표주가를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또 메리츠 금융그룹이 좋습니다. 현대해상 메리츠 화재 어제 뭐 수익률 폭등했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제 수혜로 오늘 좋고요. CS윈드도 오늘 좀 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한 1.4% 가까이 그래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국제강이나 대웅제약 뭐 DB손해보험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부합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좀 많이 빠지는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조금 강세 보였는데 오늘은 2.4% 하락을 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2% 그리고 SO1도 마이너스 1.7% 가까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네이버, GS, 삼성 SDI 또 현대 오토에버, SK이노베이션 또 현대차, 현대보비스 이런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와 연결된 섹터와 뭐 일부 정유주, 2차전지 이쪽 섹터들도 주가가 좀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몇 개, 뭐 보험주나 뭐 비철금속 빼고는 뭐 거의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안정적인, 하여튼 하는 한정 같은 것들도 일단 보합세 유지를 시켜주네요. 그러니까 경기 좀 방어주들이 방어주들이 좋고 한 것 같아요. 음식료 뭐 버티고요. 미국에서도 막 음식료 기업들이 신고가 같더라고요. 코카콜라도 52주 신고가 같고 그 허쉬 초콜렛 허쉬? 네, 거기도 요새 주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허쉬? 약간 이제 음식료나 방어주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허쉬는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허쉬랜드라고 있거든요, 미국에. 허쉬랜드요? 허쉬랜드라고 이렇게 어뮤즈먼트 팍이 있어요. 테마파크 같은 거예요? 응, 테마파크가 있어요. 그게 펜실베니아에 있나, 뉴저지에 있나 한번 살짝 가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리오프닝 관련 줄 알아요. 아, 디즈니랜드 같이? 네. 아, company가 있어서 있었던 것 같아. 허쉬? 옛날에 그 키세스가 허쉬 거 아닙니까? 키세스? 키세스, 이렇게 은박질을 아, 까먹는 거? 물방울처럼 이렇게 아, 맞아요. 그런 것 같네. 가나 초코렛이 우리나라 시장을 자각하고 있을 때 허쉬가 들어왔고 가나 초코렛은 우리 어렸을 때 김혜수 씨가 김혜수? 김혜수 씨가 선전하지 않았나? 아, 가나 하면 조용건 씨인가? 아니요. 가나 하면 누굽니까? 키 큰 가수랑 결혼한 김태욱이랑 결혼한 누구죠? 최시라? 최시라. 최시라 씨가 오리지널이죠. 최시라 이름은 모르는데 김태욱 이름은 안 하니? 특이하다. 여자에 관심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연이랜다. 이미연. 최시라인데. 허씨가 올랐다. 현실매니아 있네. 허씨파크가. 큰 데는 아니에요. 사실은. 디즈니랜드 이런 건 아니고. 오붓하게 즐기는. 서울 어린이 대공 정도? 글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음식료 미국에서 강하다 보니까 오늘도 방어주 성격들이 강한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빠지고 있는데요. 휴제리나 심텍 같은 일부 반도체, 헬스케어 좀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좀 밀리고 있고요. 많이 빠지는 쪽은 오늘 메드팩토나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KMW가 최근에 좀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또 대주전자재료 같은 2차전지도 오늘 한 2% 어제까지 좀 많이 올랐었어요. 통신장비 2차전지 소재가 오늘은 이제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는 좀 크다. 하지만 통신장비 중에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RF, HIC 같은 경우는 1.2%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참고 삼아가지고요. 정프로 40개 중에 딱 보니까 4개네. 딱 보니까 40개 중에 4개 빨개. 4개 또 있네 그래도. 4개나 있어. 있죠. CS윈도 있잖아요. 오늘 이제 전체 종목 중에 상승 종목 비율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15개만 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의 대부분 그냥 하락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도 좋진 않고요. 어제 이제 기관들이 어제는 좀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오전부터 좀 공격적으로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은 좀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765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주로 매도하는 거는 오늘 역시 뭐 전기전자 또 서비스업종 인터넷 또 의약품 철강금속 이런 쪽 팔고 있고 사는 거는 방어주예요. 그 의류, 보험, 전기가스 이런 유틸리티 이쪽만 좀 매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약간 이제 방어적으로 방어영 기업들을 일부 사고 경기 민감주는 좀 파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에서는 역시 보험주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광관업체들도 좀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철강, 중소용주들 이 광관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고 또 사료업체들도 오늘 다시 한번 그 현대사로가 다시 최근에 좀 급락했다가 오늘 한 7% 오르면서 사료주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또 도시가스 업체들 자원개발주들 비료주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에 좀 민감하고 또 약간 인플레 좀 강한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업종을 좀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냥 지금 약세로 다 전환이 됐고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생산업종 그러니까 2차전지 제조회사들이죠. 삼성에 있을 때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이쪽이 좀 가장 좀 흐름은 안 좋고요. 정유 또 인터넷 대표주 또 시멘트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미국 영향이 좀 받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좀 빠질 땐 덜 빠지는데 오를 때는 거의 뭐 못 오르거든요. 근데 오늘도 좀 비슷합니다. 좀 상대적으로는 덜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한 0.7% 가까이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1% DBI텍이 마이너스 2% 정도 그래서 오늘은 좀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좀 좋지는 않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좀 워낙 좀 부진해서 오늘 시장은 좀 하락 압력을 좀 일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크게 낙폭을 키우지는 않는 선에서 일단 하락이군요. 한국 시장이 이제 최근에 오후장이 굉장히 강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좀 그럴 수 있을지는 좀 치크는 계속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삼성전자만큼 빠지는데 삼성전자 0.7% 빠지는데 코스피 0.7% 빠지는데 맞습니다. 정확히 자 리포트 한번 보죠. 리포트 봐야죠.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또 음식료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하나금융투자에 심은진 연구원님이 이제 써주신 자료인데 그 엔겔지수라고 있잖아요. 전례 없는 엔겔지수 상승 식품 소비 양극화 수혜는 이라는 이제 자료인데 여기에 이제 1분기 기업들의 이제 실적 프리뷰 자료로도 나와 있으니까 음식료 보신 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사실 그 엔겔지수라는 게 이제 전체 가계 소비 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이제 비율인데 이게 이제 25% 이하면 그러니까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면 소득 최상위층 25% 이하면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쓰는데 25만 원 이하로 그 식료품비를 지출하면 좀 최상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70%가 넘어가면 극빈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엔겔지수가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약간 양극화도 우리 그런 것도 이제 측정을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그 외식물가가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엔겔지수가 어쨌든 지금 상승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11.4%였는데 요게 지금 12.9%까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퍼센테이지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2년간 1.5%면 굉장히 좀 큰 수치다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김밥, 짜장면, 치킨, 삼겹살 가격이 대부분 한 6에서 9% 가까이 올라가고 짜장면 통상 얼마나 해요? 여기 여의도는 9천 원 정도 9천 원까지예요? 그런데 좀 약간 이제 뭐 고급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본 7천 원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짜장면 7천 원 정도가 7천 원 어딜 돌아다녀도 서울에서는 대체로는 한 7천 원 조금 싸다 싶으면 6천 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7천 원 대부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 짜장 이제 하나 붙으면 8천 원 되죠. 8천 원, 9천 원 가고 이제 해물 쪽 하나 또 붙으면 이제 만 원 쟁반 짜장은 맞아요. 삼선 짜장 삼선, 네 맞습니다. 비싸죠. 짜장면도 비싸고 와 진짜 비싸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음식료, 외식 물가가 안 오른 게 뭐 있죠? 유일하게 정프로 포트폴리오 지고 이렇게 내가 싹 빠져나간다. 남편 월급, 아이 성적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결국 식품 소비도 양극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비싼 것도 잘 팔리고요. 굉장히 가성비 높은 이제 저가형 제품도 잘 팔리고 그러니까 중간이 없고 이게 비싼 거하고 저가 제품 위주로 팔리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온라인 상에서 고든 램지의 그 유명한 영국 셰프 있잖아요. 그 사람 버거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완전 완판됐다는 얘기가 뭐 3만 원씩 한다면서요. 햄버거? 햄버거 엄청 비쌌는데 그게 단품 가격이에요. 단품 가격. 세트 가격은 또 더 비싸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고든 램지 영국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제 고든 램지가 그냥 브랜드는 중고 브랜드 중고 사람들이 또 가서 또 사진 찍잖아요. 햄버거는 여기 브루클린 버거 조인트가 최고라니까. 거기 뭐 광고비 받으세요? 몇 번 찍은 거 브루클린 버거 조인트를 아니 그것도 브루클린 버거 조인트도 몇 군데 생겼는데 무조건 방배동 거기 방배동 빌라촌 거기에 있는 게 최고야. 아 그래요? 그것도 옛날에 이사 가기 전 이사 간 다음에 약간 좀 맛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그냥 맥도날드 치즈버거 먹어. 그거 맛있다니. 맥도날드 치즈버거? 맥도날드 치즈버거에다가 딱 그 감자튀김에다가 고카콜라 딱 먹으면 든든하지. 저는 버거킹으로 가겠습니다. 저어주세요. 버거킹입니다. 정프로는. 그래서 그런 이제 굉장히 비싼 14만 원이래요. 14만 원이래요. 세트가 14만 원. 햄버거. 에이 저건 아니다. 14만 원이요? 14만 원. 저건 무슨 햄버거 14만 원. 햄버거 14만 원. 햄버거가 정크푸드 아니야. 그걸 이제 그 인식을 깨자는 겁니다. 뭐. 요리로서 이제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뭐야. 그 안에 뭐 한우, 투뿔, 투뿔, 한우. 그런 거 이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가루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회만 비싸야 되고 왜 햄버거는 그렇게 싸야 되냐. 이런 이제 개념인 모양입니다. 롯데리아 새우버거 먹어 그냥. 새우버거 맛있죠. 새우버거. 불고기 버거. 저는 불고기는 좀 아니에요. 아 가보너스 좋은 저거. 저가 가보너스 좋은 거 있잖아. 맘스타치네. 맘스타치. 맘스타치. 맘스타치 모구마. 맘스타치가 한 4,500원 메리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버거랑 요새 노브랜드 버거가 굉장히 싸잖아요. 노브랜드. 그런 것도 오히려 잘 팔리고. 저가 제품도. 저가거나. 완전히 비싸거나. 하이엔드거나. 그런 좀 상황으로 지금 음식료 이쪽도 좀 갈리고 있고. 그리고 제일재당이 그래서 좀 최근에 수혜를 좀 봤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비비고나 고메 같은 고급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이게 만두 피자 이 카테고리를 고급화 시켜가지고. 냉동 피자나 이제 만두잖아요 사실. 옛날에 이제 굉장히 좀 저렴했는데. 그렇죠. 이거 이제 고급화 전략을 써가지고. 지금 이제 1등을 좀 계속해서 경고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저가 제품인 PB 제품이죠.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자기네 마크 달아가지고 파는. 이런 제품들은 싸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것도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좀 트렌드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아주 높거나. 이런 PB 상품을 잘 공급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좀 어중간한 브랜드 갖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원재료 비용도 중요한데. 어쨌든 이게 당장 반영되는 건 아닌데. 3에서 6개월 후에 이제 원가 전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 정가를 못하는 기업들은. 좀 실적에 충격을 좀 일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애널리스트 분도 근데 어쨌든 지금 워낙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음식료 가격 인상은 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좀 봐주셨고. 이번 실적으로는 좀 몇 가지 업체들 이렇게 업종별로 좀 나눴는데. 주류 업체들이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리오프닝 하게 되니까. 그리고 식자재 업체는 1분기 이후부터 좀 가파른 회복세. 이제 단체 급식이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중국 비중이 높은 음식료 회사들은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중국이 좀 워낙 안 좋아서. 내수 회복은 중국 쪽은 빨라야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업체마다 좀 다르니까. 한번 관련 보고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만두 렌즈 돌려가지고. 고향만두. 네. 고향만두.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돌려야지. 이게 물기 너무 없이 잘못 돌리면. 저 구석 쪽에 있는 애는. 딱딱해가지고 이빨 나갑니다. 밀가루. 딱딱해져가지고. 맞아요. 나는 솔직히 만두를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 솔직히. 우리 집사람 만두 엄청 좋아해. 이북 저쪽이라서. 우리 장희 장모님 이북 출신이니까. 확실히 그 입맛이 있더라. 저쪽 경상도 쪽은 만두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떡국을 끓여도 떡만둣국으로 안 먹었어. 떡만. 떡만. 그리고 떡만둣국을 끓이면은. 떡. 만두를 넣었니? 뭐 이런 분위기. 근데 이제. 20년 전 살다 보니까 만두를 즐기게 됐지. 내가 선호하는 만두는 두 군데. 어디죠? 여의도 서궁의 군만두. 여의도. 서궁이라고. 중국집 있어. 서궁? 맞아요. 거기 유명하죠.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죠. 쫙 하면 육즙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대. 쫙 탁 탁 탁 탁 찌악. 간장 탁 찍어. 끓여먹는 거 명동교자. 명동교자니까. 칼국수에 딱 만두를. 쫙. 불 딱 켜고 쫙. 기름. 캬 캬 캬 캬 캬. 경상도 만두 좋아하는 걸로 바뀌었나봐. 경상도 만두 좋아하는 걸로 바뀌었나봐. 옛날에는 별로 만두를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차증권의 노은창 연구원님이. 반도체. 반도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 나빠지는 스마트폰이 서버에도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서버는 지금 최후의 보른데. 이걸 좀 적어주셨고.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 PC, 노트북까지 지금 수요 추정치가 다 하향 조정되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론은 호실적에도 주가가 급나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호실적이 지속될까. 의구심이 생겼다. 이래서 이제 주가도 좀 빠졌고. 다만 이제 서버는 여전히 좋긴 좋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소비자 대상이 아니고. 기업형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은 건 사실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좀 해소되면. 더욱더 수요는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서버는 지금 서버 교체 수요가 좀 워낙 많아서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서버 업체들도 지금 모바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디랜 가격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는 할 수는 있대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체크는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서버 쪽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또 하반기부터 AMD나 NVIDIA 또 인텔 같은 데서 신규 CPU하고 GPU. 이제 그래픽 카드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버에 들어갈 텐데. 이게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나 봐요. 최신 제품이다 보니까. 고사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력 소모가 좀 커지면 이거를 DDR5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DDR5은 이제 전력 효율성이 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엔 이제 전력과 관련해서 DDR5 탑재가 늘어난다면 이 서버형 디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한테 좀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한국이 또 이런 쪽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 디랜 교체 수요도 좀 여전히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DDR5 쪽으로 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버는 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모바일이나 PC형도 물론 지금은 안 좋죠. 안 좋지만 상반기가 좀 제품 수요 바닥 아니냐. 이런 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예측은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리포트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자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회복세예요. 0.45, 아까 1% 가까이 빠지던 게.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좀 유쾌한 방송을 만든 다음부터 좀 분위기가 좀 차려. 그렇습니까? 그렇죠? 좀 더 살려보겠습니다. 살려봐. 오늘 정프로의 크라잉 어쇼, 징징 쇼는요. 제 생애 최초의 우선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주 됐어? 우선주 뜻이 뭐예요? 아, 왜 그러세요? 저 4년 했습니다. 뭐예요? 우선주는 보통주와 무슨 차이가 있나? 그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 우선 준다는 거 아닙니까? 딩동댕. 이런 퀴즈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제가 왜 들어갔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것저것 다 좋았습니다만, 화학 이쪽이 아마 좋았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슨 롯데케미칼이니 이런 데가 막 미국 신출하고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롯데케미칼을 너무 많이 갔죠. 그렇게 가지 않은 친구 중에 누가 있을까? 따져봤는데 저의 마음을 눈녹듯 설득한 친구가 바로 금호석유. 아, 금호석유. 금호석유. 우선주? 약간 여기 스토리가 있는데 금호석유를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방송인가 해서 하여튼 누워도 이런 중하고 이쪽으로 우선주를 사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배당 같은 거 잘 받을 수 있다 이래갖고 그래? 그럼 우선주도 들어가지 뭐 이래갖고 일단 작년이니? 작년이죠. 올해는 지금 돈이 없어 못 살고 있어요. 이제 지금 모으고 있어요. 원기용 모으듯이 쭉 모아서 올해 또 막 한 번 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작년에 그래서 제가 금호석유는 금호석유는 제가 20 초반대, 21만원 이때 아마 좀 들어갔고 둘 다 산 거예요? 둘 다 샀죠. 그리고 이제 우선주는 안전하게 배당받는 거라고 해서 좀 많이 샀어요. 우선주를? 네. 우선주를 조금 많이 샀거든요. 얘는 13만 원대 제가 평단이 있습니다. 그럼 한 30% 이상 물렸네요. 30% 정도 물렸죠. 오늘 또 올라서 9만 4천 6백 원이니까. 네. 자 이제 가만히 계시는 건 그만하시고 한마디씩 하시죠. 그럼 배당은 일단은 좀 곧 받으시긴 하겠네요. 그나마 이제 왜냐면 요새 주가 많이 빠진 건 이게 엠비라텍스라고 우리 라텍스 장갑 있잖아요. 그게 코로나 터지고 이제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동남아 이제 그쪽에 엠비라텍스 소재를 이제 이 회사가 수출을 하는데 대박이 난 거죠. 대박 났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돈 엄청 벌었죠. 언제? 작년에요. 작년, 재작년? 아 그래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수요가 폭증하니까 주가 폭등했죠.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라텍스?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리오프닝하게 되면서 이제 라텍스 그때 또 설비 투자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는 좀 줄게 되니까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꺾여버린 거죠. 아니 라텍스 그 비닐 장갑 팔아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아니 원재료. 원재료를 이제 동남아에서 그걸 생산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고무 생산이 많잖아요. 천연고무. 인도네시아 재계 순위가 바뀌어버렸다니까 천연고무 그 저기 생산하는 그 뭐라 플랜테이션 갖고 있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최고 부자가 될 정도로 고무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걸 대체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가 의료용부터 해가지고 또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니까 요리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 수요가 이제 폭증을 했죠. 근데 수요가 줄면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보다는 줄고 실제 엠비 라텍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매주 자료들이 나와요. 이렇게 화학 데이터 보면 그게 안 올라가고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올라줘야 돼요. 근데 이제 못 올라가니까 주가는 지지부진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실적 보시면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3,600억이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2조 4,000억이었어요. 거의 한 8배를 번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안 좋아요. 올해는 예상이 1조 4,000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엠비 라텍스가 좀 회복을 해야 되고 원래 금호석유의 주력은 합성고무. 타이어 그쪽 거의 1등 기업이거든요. 여기가 쌌었구나. 네. 되게 쌌었어요. 엄청 오른 종목이야. 대용주 중에. 대용주 중에. 3만 원 하다가 이렇게 올랐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도 PER이 4.3배밖에 안 돼요. PER이 매력적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픽아웃됐다. 이 논리 때문에 저퍼를 받긴 봤는데 같이 투자를 간만에 또 했는데. PER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거 감안해도 4배 정도. 근데 이제 시장은 엠비 라텍스 이거 가격 자꾸 떨어지니까. 어쨌든 한 1년 반 만에. 1년 반 동안에. 거의 1년 만에 5배 오른 거거든요. 2020년 초에 한 6만 원 했었어요. 그렇죠? 저점이. 근데 29만 원까지 올랐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대형주잖아요. 대형주에 속하는 종목이 이 정도로 올랐다. 시가총액이 4조 넘거든. 4조 7천억인데. 이 대형주에 속할 만한 기업이 기본적으로 한 대 6배 올랐다. 여기서 뭘 더 먹는 거지? 뭘 더 먹냐고요? 아니 물론 이제 고점에 산 분들이라면 금호석류를 만약에 20 빠른 때 후반에 샀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먹을 게 더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는 뭐 500불 때 고점 얘기 안 했습니까? 테슬라는 일단 성장산업이잖아. 이게 고무 성장산업이니? 고무? 고무가. 아니 이게 특수가 벌어진 거지. 예를 들면 장갑을 그렇다고 뭐 10켤레 씻기 보다는 건 아니잖아. 아니 여기는 장갑 말고는 없어요? 별로? 장갑하고 고무. 타이어 고무. 그게 원래 주력이에요. 타이어 고무가. 타이어 고무. 그거 세계 1등 기업인데 타이어는 지금 안 좋잖아요. 타이어 쪽은 오히려. 타이어는 리오프닝 되면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본업은 타이어야. 타이어가. 타이어 이제 고무. 왜 좋아지는지 모르시죠? 전기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가혹한 상황에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어가. 일단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가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기차는 그냥 밟으면 쭉 나가잖아요. 타이어의 압력이 훨씬 더. 마모가 심해지고. 그리고 무게 자체가 전기차가 더 무겁습니다. 아 그렇겠네.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의 타이어가 한 3년 정도 쓴다고 치면 전기차는 한 2년, 4개월 이 정도로 수명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들어간 거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손절해? 손절할까요? 지금은 이거 주로 다루시는 분이 윤재성 연구원님이에요. 그 하나금융투자에. 그분이. 그래 추천했었죠. 굉장히 여전히 그래도. 누구야 누구? 윤재성 연구원님. 하나금융투자. 아 그분인가? 그분이 추천한 건 오래됐는데. 그분이 추천한 건 2021년도에 추천했지. 2021년? 2021년. 2020년도인가? 그때부터 아마. 2020년도에 추천했어요. 최근에. 여기 나오고도 얘기했지.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어제 나온 게 있어요. 어제 금호석유. 윤재성 연구원이 썼어요. 쓴 게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제목이 뭐냐면. 섹턴의 압도적인 실적. 그리고 이제 업황은 바텀하고.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것 같다. 그런 좀 일부 내용이고. 근데 다만 목표주가는 좀 낮췄어요. 목표주가는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가지고. 얼마인데요? 이제 목표주가 27만 원으로 좀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5만 원이니까.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30만 원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과거에. 목표주가 낮추는 거는 이제 괴리가. 괴리가 너무 아마 벌어져서. 직접 목표주가가 31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목표주가를 제시했었냐면. 작년에 60만 원까지 한번 제시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엔비라텍스가 안 좋아지면서. 아 60만 원까지? 목표주가 제시했었어요. 과거에? 과거에. 작년에. 그러니까 그거고. 네. 작년 최대 목표주가 60만 원. 60이 목표면 40은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작년 그때 5월 달에 60만 원 한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워낙 좋을 때였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뭐 이분 육회는 뭐냐면. 목표주가는 낮추지만. 실적이 좀 다운되잖아요. 올해. 근데 여전히 뭐 이익이 견조하고. 배당 수익률도 꽤 높은 편이고. 저평가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좀 유지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NBL 시황도 좀 바닥 통과 좀 기대된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좀 봐야 되겠지만. 좀 바닥권에 근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얼마에 사셨어요? 그 금호석의 우선주는. 우선주. 얘가 이제 13만 원대. 13만 원이요? 꼭지는 안 찍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배당을 꽤. 아니 배당을 얼마 받았을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 배당률이? 지금 만 원. 주당 만 50원 주거든요. 그 우선주는. 13만 원이에요 우선주. 우선주를 13만 원. 네 13만 원. 그러면 7.7% 정도 나오네요. 배당 수익률이. 7.7? 네 배당 수익률이 9만 원. 아 그래요? 그 가격 기준으로. 그럼 100만 원. 예를 들면 천만 원씩 샀으면 제가 7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달에 들어올 거예요. 우선주가 배당이 꽤 높아요. 아 그래요? 본주랑 우선주랑 거의 가격차가 있는데도 우선주가 배당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50원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거기 아니고 약간 또 오른쪽에 최고 찍고 그 다음에 샀어 얘들아. 그거 좀 피디들 있잖아요. 옮겨주세요. 내 위치 지금. 정확히 저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금오석유화학 그러면은. 금오석유화학 그러면 이제 항상 주총 시즌이 되면 경영권 분쟁에 해당되는 회사거든요. 경영권 분쟁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안 오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죠. 원래는. 그런데 금호 그룹의 창업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인천 회장이 계셨는데. 금오고속 있잖아요. 네네네네. 서울 광주에 가장 많이. 거북이일 걸 아마? 거북이? 뭐요? 로고가? 금오고속이? 금오가요? 거북이? 네. 고속버스인데? 아니요. 고속버스인데. 상관지 않아요? 고속버스인데. 대전 중앙고속은 사자잖아. 중앙고속 사자입니다. 사자지. 금오고속은 거북이라고. 거북이에요? 거북일 거야 아마. 거북이. 와. 치타 이런 거 아니야? 원래 박인천 회장이 택시를 했어요. 택시. 택시를 하다가 버스라고. 옛날에 지방에 보면 가장 돈 많이 벌은 유지들이. 그 동네 버스회사 사장님이잖아. 거북이 맞는 것 같대요. 거북이 맞다니까. 거북이야. 그러다가 사세 확체 확 된 게 제2민항을 금오그룹에서 해낸 거지. 제2민항이 뭐예요? 아시아나. 아. 금오아시아나. 원래 우리나라 칼밖에 없었거든. 대한항공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밀항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시아나 그룹이 그걸. 그게 DJ 전우가. 어쨌든 그 무렵인데. 그래서 아시아나인데. 그게 블랙홀이었던 거예요. 금오그룹에. 계속 적잖아고. 그때 이제 워낙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업은 괜찮았는데. 그래서 다 안 좋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다시 제 얘기를 한 게 2007년도인가 대우건설을 샀죠. 금오아시아나 그룹에. 맞아요. 대우건설. 그래서 이제 승자의 저주에 빠진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2008년도에 미국에서 딱 교육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이렇게 가는데. 도처의 금오아시아나 그룹 빌딩에다가 막 입간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안 좋아질 거야.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하나 진짜 괜찮은 게 뭐냐. 금오석유 화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인천 회장님한테 회장한테 4명의 아들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2대 회장이 박성용 회장인데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3대 회장이 박종호 회장인데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경영권 문장을 하는 조카 박철완 상무 이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금오석유 화학의 회장이면서 경영자가 막내 박찬구. 그러니까 이제 구자돌림인데 박성용 회장만 돌림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정구, 박상구, 박찬구인데 박상구 회장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나 그룹. 아시아나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경영권 문장에 대해 주주제안하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주가도 별로 반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시아나 그룹, 금오 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계열물리가 다 돼버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오석유가 제일 좋은 회사. 현재는. 사실 이번에도 주총할 때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게 좀 됐으면. 주주분들은 바랬죠. 배당도 더 늘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 졌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래서 주가 반응이 좀 미미했던 거죠. 들어보니까 고속버스인데 거북이를 하셨지. 그만큼 좀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전인가? 하여튼 고속버스에 토끼를 그릴 수는 없겠지. 왜요? 가다 자면 어떡해. 꾸준히 가는 그런 거북이를 아마 상징하신 것 같은데. 여튼 금오석유, 금오석유 우선주. 처음으로 같은 종목 두 개를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 성적은 둘 다 비슷하게 안 좋아졌고요. 그런데 한 종목을 본주도 사고 우선주도 산다는 건 잘 없는 거죠. 저도 처음 해봤고 일종의 포트폴리오 개념이죠. 포트폴리오 개념이죠. 난 우선주, 본주를 같이 사면서 포트폴리오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배당도 먹고 캐피탈 게임도 추구하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다시는 안 할 건데 한 번 해봤다 이거죠. 그 정도로 금오석유 화학이 좋아 보였어요? 좋았나 보네요. 그때 하여튼 뭘 제가 홀렸나 봐요. 그래서 뭐 금오석유 좋구나. 이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말씀대로 앞으로 크게 장갑 쓸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크게 올랐다면. 그리고 뭐 타이어도 뭐 지금보다 좀 늘겠지만 그렇게 막 팍팍팍 늘고 이런 일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남아있는 게 맞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마음 아프지만 잘라내는 게 맞을까. 전기차가 타이어에 마모가 더 많다는 건 사실입니까? 뭐 희망이기도 하고요. 아니 왜냐면 전기차가 예를 들면 제로투백이라는 게 훨씬 더 적어하긴 한데. 그렇다고 화석연료를 사는 내연기관차는 막 밟으면 이렇게 되는데. 전기차는 딱 밟아두면 쭉 가던데. 쭉 간다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가더라고. 아 처음 스타트할 때? 어. 그럴 때 마모가 많이 되잖아. 급정거, 급발진 이런 거. 그렇겠죠. 그런데 전기차를 급발진을 할 때의 타이어의 상태와 내연기관차를 액셀렛을 확 밟을 때의 타이어의 상태가 나는 내연기관이 훨씬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타이어 자국 나는 건 대부분 다 내연기관차의 급발진, 급브레이크잖아. 아니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어차피 비슷할 거고. 전기차는 뭐. 전기차는 스무스하게 가던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로백 누가 지금 제일 빠르죠? 테슬라. 왜 그렇겠습니까? 밟으면 그냥 얘네는 가속되는 1단, 2단, 3단 이런 게 없고 그냥 밟으면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는데 그걸 저항을 받으면서 가냐? 아니면 저항은 간다? 어쨌든. 그러니까 마모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용 타이어가 따로 있어서. 따로 있어요? 그런 거에 좀 더 튼튼한. 네. 전기차용 타이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광폭인가? 그게 이제 강도가 높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무도 고문데. 거기에 이제.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 그게 중요하다.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 이건 쎄지 않아 쎄. 효성이요. 효성. 효성. 효청. 코롱인더랑 효청. 두 군데가 많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온 보고서나. 만약에 이제 이익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나온 데이터로는 2024년까지는 1조 원 정도의 순익은 유지할 것 같대요. 1조 순익을 만약에 유지를 해주면 성장은 안 하더라도 퍼가 그냥 이제 4배에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저평가된 건 맞죠. 그래서 여기서 배당도 예전보다 많이 주고 배당 수익률이 한 지간 7% 가까이 되거든요. 이 정도 유지를 해주면. 그래서 그런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는데. 이제 관건은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니까. MB 라텍스 가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력인 타이어. 이쪽이 언제 터닝을 할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건 예측이 좀 쉽지는 않죠. 지금보다는 낫겠지 뭐. 그런데 아까 윤재성 연구원 얘기는 좀 바닥은 나온 것 같다.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빠졌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MBL 시향도 좀 바닥 같다. 그런데 이 뭐야. 우선주는 펄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우선주는 펄을 계산할 수는 없죠. 아 그래요? 본주에 동행하기 때문에. 네이버 보니까 그냥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금호석유를 계산할 때. 금호석유 본주에 우선주 주식을 다 더해야 돼요. 더해서 이제 펄을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쳐가지고. 그것도 해서 더하는 거 있죠. 전환사체 미전환 물량. 그런 것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주 물량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괴리율이 얼마예요? 우선주와 본주 사이에. 지금 본주가 15만 6천 원. 본주가 15만 원이고. 우선은 9만 5천 원. 괴리율이 그 정도면 평이 한 거네. 평이 한 거네. 어쩔 때는 우선주가 더 비싼 데들도 있었거든. 우선주가 아주 주식수가 작은 경우 있어요. 삼성중공 같은 거. 삼성중공. 거기는 우선주가 훨씬 비싸죠. 그렇죠. 주주분들 많이 또 놀라셨네요. 정프로. 샀다는 얘기. 많이들 놀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충격이 좀 덜한가 봐.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는데? 그냥? 지금 와서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이오테크닉스 올라간 거 보시고. 오히려 좀. 힘을 얻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프로 종목이랑 무조건 내리꼽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금호소기 화학 주주들은 그래도 침착하게 현상을 받아들이시는 느낌. 확실히 우량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너무 막 또. 부안해도 가지 않으시고. 여러분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한번 볼게. 정프로의 징징쇼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 살생부로 이름을 바꾸라는데. 살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정프로 설득력 그럴듯하다. 이런 글전도 올라오고 있고요. 드디어 걸림. 문상 왔습니다. 문상 왔습니다. 우선주까지 살 줄 몰랐다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피한당 우선주로 피해가는 것도. 빈틈은 없습니다. 정프로가 이번 기회에 또 우선주까지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배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선주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 주주총회를 갔어야지 자기가. 금오석이요? 금오석이요? 얘기를 안 하고 와요. 나 우선주도 투자했고요. 본주도 받고 있어요. 정프로 징징쇼. 오늘은 금오석유, 금오석유, 우선주. 두 주식 주가로 한번 살짝 짚어봤고요. 어쨌든 뭐. 나는 잘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런 회사들? 왜냐하면 일단. 너무 올랐다? 그게 아니고. 가족들끼리 싸우면 되나. 아, 고개. 삼촌하고 저에서. 서로 화합해가지고 이렇게 잘 경영합시다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조금 마음이 걸리셨군요. 그런 게 좀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가족 간의 불화. 다 부잔데 뭐. 돈 엄청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금오석유는 제가 또 잘 한번 보면서 공부 좀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징징쇼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염승원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해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